이번에 너로 정했다. 건강검진 미친 수수비 가입 요령이에요. 베스트 7가지인데요. 요런 식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나 보장 내용 전혀 문제없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영상 그리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프레쉬하고 아주 유니크한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릴게요. 올 리스크 질병수수비 100만원짜리가 일단은 드디어 없어졌어요. 다음 주부터는 축소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수수비보험 과연 어디로 가입을 해야 돼? 저 보호망 일단은 건강검진 받기 전에 미친 수수비보험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과 낱낱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너로 정했다. 건강검진 가입 전에 필수보험, 면체, 감액기가 없는 수수비보험, 또한 수수비보험 가입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너로 정했다. 건강검진 미친 수수비 가입 요령이에요. 베스트 7가지인데요. 저 보호망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보호매나 보장 내용 전혀 손색 없이 전혀 문제 없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7위는 바로 면체 감액 없는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수수비보험은 우리가 지금 암보험이나 아니면은 이대 질환 진단비처럼 일단은 면체 감액 없는 수수비가 있거든요. 면체기란 뭐죠? 우리가 가입하고 90일 이후에 보장을 받는 수수비 그리고 감액 같은 경우는 뭐죠? 1년 미만 시에 수술했을 때 50%만 나오는 게 감액 없는 수수비잖아요. 이런 면체가 꺼져버려 감액 없는 수수비보험으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질병수수비 이거는 에치솜포사건데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지급 그래서 뭐 하나의 질병으로 두 가지 종류 했을 때는 뭐 한 가지만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질병수수비 보면 뭐 90일 이후에 보장이 돼준다. 혹은 1년 미만 시에 했을 때 50%만 준다. 이렇게 제안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제안서에 나와 있는 독소조항 이런 수수비는 절대 가입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에치솜포사처럼 뭐 50% 아니면 1년 미만 시에 이런 문구가 아예 없잖아요. 이런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체 감액 없는 수수비 보험으로 무조건 가입을 하셔라. 그래서 저 보호망 일단은 건강검진 전에 미친 수수비보험 가입 요령 7위는 바로 면체 감액 없는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6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적은 회사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에치솜포사처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이 있잖아요. 국내의 모든 보험회사는요. 수수비 종류가 몇천가지 몇만가지가 돼요. 그래서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이런 몇가지 내용들만 보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보험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줄 수 밖에.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치솜포사는 정신장애 고의로 이런건 다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실금 아니면 직장 학무 뭐 영양제 이런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치솜포사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은근히 많죠. 근데 이거는 거의 표준약관 보통약관에 있는 것처럼 타사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반면에 또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M손해보험인데요. 일단은 여기도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뭐 체외충격파세속술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도간삽입술 전기소작술 냉도운고술 고주파운고술 뭐 되게 많죠. 보상하지 않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이런게 다 없었어요. 뭐 체외충격파 창상봉합술 절개미 배농술 뭐 전기소작 경피적 치은 치근 치골 이런게 전부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독소조항 이런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왜 많아지고 있냐면 약관에 그전에는 10년 전에는 절제, 절단, 등의 조장 이 문구만 있었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흡입천자 혹은 미용목적 검진 목적은 보상이 안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창상봉합술 혹은 체외충격파 세석술 절개미 배농술 이런 여러가지 레이저 시술 전기소작술 하이프 용해술 이런 부분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전에 없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많았어요. 그럼 제가 유튜브에 항상 올려드린게 뭐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없으면은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우리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은 보험업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확하게 그 명시가 없으면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각 보험회사가 꼼수가 있어서 뭐 체외충격파 창산봉합술 레이저 뭐 경피절 여러가지가 독소조항을 많이 만들었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근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보험가입할 때 이런 내용들을 아니 가입석에서 있는 내용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깨알같은 정말 성격체보다 더 깨알같은 글씨를 보고 약관 내용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중간에 보험석의사나 아니면 유튜버의 내용들을 보시고 간접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독소조항 이런 수술의 정의 혹은 보상하지 않는 내용들이 적은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술비보험 가입 전에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베스트 5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5위는 질병수술비가 아니고요. 1종부터 5종 같은 날 수술시에 전부 지급이 되는 회사로 추천해 드려요. 어디 회사는 1종이나 5종이나 뭐 아니면 부위가 다르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보장이 안 되는데 부위가 달라도 혹은 수술비가 나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수술을 했는데 3종 5종 같이 했어요. 그러면은 높은 금액인 5종만 지급이 되고 3종은 지급이 안 돼요. 하지만 비란회사는 1종부터 5종까지 1, 2, 3, 4, 5 이런 숫자가 틀리고 종별 이런 내용들이 틀리면 전부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종부터 5종까지 일단은 다르면 각각 지급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자.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 저 보호망이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은 이거는 지금 현재 농협손해보험이에요. 농협손해보험과 각 회사의 장점만 살려서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 타사 같은 경우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1종부터 5종까지 같이 수술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1종부터 5종 동일 질병당 1회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질병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1종부터 5종 수술 분류표상 1종부터 5종 5종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어, 지금 1종부터 5종 수술비에 지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땡땡 보험사들은 거의 치료를 집중적인 목적으로 1회당 수술회당 지금 지급을 해줍니다. 이런 회사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회당이 가장 중요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있죠? 지금 동일 질병당 1회 동일 질병당 1회이기 때문에 동일 질병당 1회로 지급이 되는지 왼쪽 팔 오른쪽 팔 이제 부위가 틀리면 각각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술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해야지 동일 질병당 1회는 독소주항이고 매우 매우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미세한 차이가 역시 전문가들 특히 보호망의 눈은 다르겠죠? 자, 또 하나 일단 여기 보시면 타사와 엔사의 1호종 수술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있냐? 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있죠? 질병 수술비를 받고 네, 여기 보시면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에 질병으로 새로운 질병을 받은 경우에 다른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같은 질병으로 365일 이내에 수술했으면 한 번밖에 지급을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365일이 지나야 새로운 수술로 간주해서 다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저 보호망의 추천의 회사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있죠? 동시에 두 종류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술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가장 높은 수술의 지급을 지급한다.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2회 이상의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지급에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술비만 지급을 해준다고 나와있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의 추천하는 회사는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은 경우 하더라도 여기는 뭐라고 해야 하죠? 하더라도예요. 하더라도 타사는 지금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지급금액만 줍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는 이런 내용이 없는거죠.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왼쪽 팔 오른쪽 팔 아니면 부위가 틀리면 동일한 수술이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지급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각각 지급합니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해요. 동일한 신체 부위라 하면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든가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 체감골, 흉부, 장기, 복부 이런게 어떻게 보면 같은 부위예요. 하지만 팔 두가지가 있죠. 다리 두쪽 다 있죠. 손가락 10개가 있죠. 팔가락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눈 두개가 있고요. 귀도 두개 팔도 두개 다리도 두개 좌우가 가까이 있는 경우는 다른 신체로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왼쪽 팔 오른쪽 팔 같이 수술해도 한 번밖에 지급이 안되지만 왼쪽에 있는 보호망이 추천하는 회사는 왼쪽 팔 오른쪽 팔 각각 신체가 각각 부위이기 때문에 같이 같은 질병으로 수술해서도 각각 보장을 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다. 동일한 신체 부위를 하면 눈, 귀, 팔, 다리 각각 좌우로 다른 신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는 다른 신체로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회사는 1종, 2종 모두 다 지급이 돼요.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2종 딱 둘 중에 높은 금액인 2종만 지급되고 1종은 무시해서 보험금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자. 그래서 저 보호망이 일단은 질병수습이, 종수습이 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질병코드가 다르면 각각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질병코드가 다르면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회사 어디죠? 예전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홍국생명이죠. 홍국생명 말고도 생명보험사 뭐 시나이나 라이나도 질병코드 앞자리 세제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왜 홍국생명을 저 보호망이 추천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한 답이 나와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국생명 같은 경우는 질병수습이 뭐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죠. 또 체증형이 200까지도 되고 또 질병 분류코드가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손해보험사보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질병수습이 100만원까지 유일하게 일단 저번 달인 삼성화재 100만원에서 50만원 문을 닫았고 또 홍국화재 질병수습이 100만원도 어저께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질병수습이 순수하게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홍국화재가 아니에요. 홍국생명밖에 없다는 거. 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특히 홍국생명 아니면 신한생명 아니면 라인한생명 같은 경우는 있는데요. 일단은 홍국생명 예를 들면 내가 대장애 용종 하나만 제거했어요. 용종 제거 하나만 했는데 질병 분류코드가 네 가지를 받았죠. 네 가지를 받았는데 저 보호망이 뭐라고 했죠? 질병코드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D122, 124, 123이에요. 그럼 질병코드 앞자리 세자리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D12 그래서 한 번 일단 나와 그리고 K635 그러면 K63 질병코드 앞자리가 전혀 틀려요. 이거는 초등학교 유치원도 알 거예요. D12랑 K63 전혀 틀리잖아요. 그래서 대장용종을 한 번 제거했는데 총 두 건 그래서 100만원 가입했으면 100, 100, 2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타사는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해준다. 이게 매우 큰 단점이에요. 손해보험사는 동일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용종 제거 한 번만 있으면 K코드든 D코드든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해주지만 하지만 우리 흥구쌤명이나 생명보험사 몇 군데의 약관해석이 다른 회사들은 질병코드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면 각각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질병수집이 최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D코드 K코드를 받으면 총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지급이 될까요?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실제로 제 고객이 23년 4월달에 일단은 대장애 용종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D12와 K63 실제로 대장용종 하나 제거했는데 질병분류코드는 두 개 받았어요. 근데 흥구쌤명은 1년 미만시에 50% 감액기한이 있어서 이분은 100만원짜리 가입했는데 1년 미만시에 사고이기 때문에 K63 50만원 D12 50만원 그래서 총 100만원 받았습니다. 이분이 1년이 지났으면 이제 2023년 4월달에 가입했는데 6월달 그래서 두 달 있다가 청구해서 50%에서 5050 100만원 지급을 받았다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1년 지나서 청구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00배 그래서 2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가입하고 뭔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두 달 있다가 4월 27일 날 가입하고 두 달 있다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90이라는 면책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면책기한 없이 하지만 1년 미만 시에는 50% 감액기한이 있어서 일단은 50%만 보험금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 내용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수수비 이 몸은 사고를 곰탈 우려먹듯이 매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다. 하지만 타사들은 일단은 뭐 진단비는 요즘에 통합보험은 12번 14번 하지만 14번까지 못 받죠. 진단비는 평생 한두 번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발바닥 티눈서부터 중대 질병 뇌혈감 뭐 스탠드 삽입술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회당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수비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친 수수비보험 3위는 뭘까요? 같은 날 수수부위 각각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자. 자 요거는 좀 전에 우리가 농협에 어 지금 수수비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실거에요. 그래서 일단은 농협선보처럼 같은 날 그래서 부위가 달라도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어 지금 어 리뷰해드릴게요. 자 요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예 타사같은 경우는 365일 지나고 나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회사는 뭐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수수로 해도 일단은 아 제가 이거 안 켜놨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게 뭐라고 나와있죠? 두 종류 이상의 수수로 해도 한 번만 지급이 되지만 타사들은 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수수로 했을 경우에도 계속 나온다. 그래서 타사같은 경우는 그래서 타사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이 되지만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회사는 어 두 종류 이상의 수수로 받은 경우에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 그래서 눈 귀 팔 다리 좌우 이렇게 해서도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죠? 수술 회당 네 그러니까 365일에 한 번이나 타사처럼 1종 또 5종까지 딱 한 번만 지급하는 회사는 그럼 별로 큰 메리트가 없어요. 수술 매우 회당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같은 날 다섯 번 하든 열 번을 하든 신체부위가 다르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저 보호망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수술비를 뭐 FC가 추천한다고 설계사가 추천한다고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가입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가입을 하시면 안 돼요. 저 보호망이 추천한 것처럼 7가지의 요령이 돼서 일단은 꼼꼼히 비교하시고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친수술비보험 가입요령 베스트2는 생부약관 특히 임신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실금 치액 이런 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저 보호망은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 예전에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질병수술비는 오로지 어디만 보장을 해주냐 DB손해보험만 보장을 해줘요. 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가 장점이 있지만 네 DB는 DB는 질병수술비가 매회당 지급이 되죠. 그리고 요실금 항문 그리고 임신출산 이런게 모두가 보장이 돼요. DB손해보험 질병수술비는 물론 한도가 30만원 어린이들은 50만원 한도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매회 그리고 요실금 항문질환이 모두 다 보장이 돼요. 하지만 타사들은 질병수술비가 동일질병당 1회 혹은 요실금 항문질환이 보장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매우 아쉽다. 그러니까 질병수술비는 임신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실금 치액 보장이 대누회사로 추천해드리고 타사들은 질병수술비가 생보약관 생보약관이 뭐냐면 생명보험사들은 임신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실금 치액이 모두 다 보장이 돼요. 물론 1호종 수술비만 되고 질병수술비는 보장이 안 되는데요. 손해보험족도 역시 1호종이 생명보험처럼 임신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실금 치액이 보장이 되지만 질병수술비에서는 오로지 생명손해보험 합산해서 DB손해보험만 보장을 해준다. 자 이 회사는 종수술비인데요. 종수술비 같은 경우도 생명보험처럼 임신출산 요실금 재앙절개 치액 보장이 안 되는 회사가 많아요. 하지만 저 보험왕이 추천하는 회사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피부이식 백내장 그리고 제왕절개 1종 이런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궁난소 난관 이런 쪽으로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저 보험왕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임신출산 요실금 재앙절개 치액이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일단은 높은 한도로 보장이 되는 게 생명보험의 약관의 장점이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종수술비 1호종수술비는 매 회당 그리고 임신출산 재앙절개 요실금 치액 이 모두가 1호종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자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DB손해보험은 1종부터 5종수술비가 매 회당 안 돼요. 연간 1회밖에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또 DB손해보험의 종수술비는 이러한 게 매우 큰 단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대망의 1위는 다들 아실 거예요. 매 회당 내가 발바닥 티눈 그리고 레이저 사마귀 일단은 대장용종 뭐 해도 매 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술비와 종 1호종 수술비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말해 뭐해 이거는 그냥 뭐든지 그냥 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에이 보험아 내가 평생 수술을 몇 번이나 한다고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하지만 수술하다가 수술 부작용 특히 백내장했을 경우 왼쪽하고 오른쪽 그리고 백내장하고 거의 60이나 90일 이내에 후발성 백내장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수술 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해야 돼요. 수술 회당 수술 회당이 중요하지 연간 1회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DB 손해보험 질병수술비는 임신 출산 관련한 재앙절기 재앙절기 요시금 치액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회당은 되지만 타사들은 질병수술비가 연간 1회밖에 안 돼요. 하지만 반대로 1호종 수술비는 DB 손해보험이 연간 1회밖에 안 돼요. 하지만 생명보험이나 타사들은 1, 2, 3, 4, 5종이 매 회당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 1분 이내로 싹 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보호망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검진 가입 전에 꼭 미친 수술비보험 가입할 수 있는 꿀팁 완벽하게 꿀팁 대방출입니다. 7위는 90일 면책 1년 미만시에 수술했을 때 50%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00% 받을 수 있는 면책 감액 없는 수술비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6위는 보상하지 않는 1호종 수술비나 아니면 질병 수술비가 적은 회사로 가입을 하자.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배농술 레이저 시술 냉동 응고술 체외 충격파 뭔 놈에 보상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지만 보상하는 회사들로 가입을 하자. 6위입니다. 자 5위는 1종부터 5종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수술했는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아니면 3종과 4종 5종 같이 수술했어요. 타사들은 가장 높은 5종만 수술비가 나오고 나머지 3종 4종은 보장이 안되지만 3종 4종 5종 이런 종별 구분이 있으며 각각각 그리고 신체가 다른 부위 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하자. 4위는 질병코드가 다르면 뭐 이게 내가 대장용조 하나만 제거했는데 D126 그리고 K636 이렇게 질병코드 앞자리가 세제가 틀리면 수술 한 번만 했다 할지라도 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하자. 자 3위는 같은 날 수술했을 때 부위가 다르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건 아까 전에 5위와 같이 좀 맥락은 비슷한데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리고 내가 대장용종 위용종을 같이 했는데 위 대장 각각 신체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자. 2위는 2위는 생부약간 납락은 납입하고 해지하지 않는 막강한 수술비보험 가입 꿀팁에 대해서 오늘 저 보호망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필수 아이템 수술비보험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